아 아 분명히 어떤 회사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내줄 순 없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남들 눈 좀 신경 쓰시죠 감히 누구한테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행동 아닙니까? 애초에 용 회장을 빼돌린 게 누군데? 제가 빼돌렸다는 증거 있습니까? 너 이참에 당장 이혼 추진해 엄마 지분이 차유민한테 가있는 거 잊으셨어요? 대체 뭘 어쩌자는 건데 우린 그 인간한테 또 한 번 당한 거야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다 황봉철 때문이잖아 복수 안 할 거냐고 그 인간 다시 집어넣자 나하고의 문제는 그 다음 일이야 모르겠어 제가 지금 갈 테니까 문 꽉 잠그고 아무도 열어주지 마세요 아셨죠? 그럼 물을 누가 걸어 잠근 거야?